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로그인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되고 또 자주 만나게 되는 화면입니다. 회원가입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 이 사용자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결제정보를 갖고 있고 기존에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었고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분 같습니다. 말 그대로 실제 모든 서비스에서 이 로그인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삼성전자 사이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일텐데요. 우리가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실제 제조사나 서비스를 만든 쪽에서 대부분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든 사용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겠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구매도 하게 될까요?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하게 될 핵심 부분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 구매를 진행하려고 하게 되고 하면 삼성전자 역시도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혹은 비회원 주문을 해주세요.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닫힌 서비스 말 그대로 회원이 아니면 진행이 불가능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예 비회원 개념을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전자는 여기서 비회원 주문 계속 거기가 있을까요? 심지어 영화 피켓 매매라든가 이런 별도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 이런 케이스들도 보면 꼭 비회원 주문이라는 개념이 꼭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왜 필요한 거고 또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마케팅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바로 구매를 하는 쪽으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자주 보고 비교도 해보고 자신의 금전적인 사정과도 확인을 해보고 최종적인 구매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웹사이트나 앱 같은 경우는 이 정보보다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곳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 케이스를 봤을 때 이 삼성전자 사이트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고 리뷰를 해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여기를 들어오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과연 이 사이트에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정말로 필요한가? 그리고 모든 서비스에서 이런 구매가 진행되는 것들이 꼭 필요한가? 실제로 다른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만 제공을 하고 실제 구매는 개별 커머스 사이트를 넘겨주는 그런 가격 비교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 지점들이 있죠. 혹은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제가 자주 이야기해드리는 이 윤선생 사이트인데 윤선생 사이트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들을 제공하지만 회원가입 필요 없이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의 부모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회원가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개별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이게 얼마고 어떤 특징이 있고 하는 것들을 알려준 이후 상담 신청으로 연결을 시키죠. 서비스에 따라서는 이런 구조가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오히려 나중에 필요하고 혹은 심지어 앱인에도 불구하고 먼저 어떤 서비스인지 알려주고 비회원으로 먼저 들여다보게 하는 비회원 케이스 이 부분이 사용자들한테 훨씬 더 다가가기도 쉽고 이 마케팅 지적 관점에서 사람들을 유지시키기도 쉽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사이트들을 들어갔을 때 상세 페이지 그리고 실제 구매 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여기서 앱의 구조로 봤을 때는 앱에 일반적으로 로그인이 꼭 필요한 케이스들이 많죠. 웹페이지에는 적어도 이 정보를 보는데 바로 검색해서 URL을 알고 있다면 심지어 바로 찾아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적어도 메뉴를 통해서 하나하나 검색을 해서 원하는 부분을 간다면 적어도 로그인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앱을 만들었을 때 로그인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용자는 이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가 바로 앱 이전에 웹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일단 잡아놓고 익숙해진 다음 그 이후에 앱으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정보나 혹은 상대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더 높아야겠죠. 그래야 자주 들어올 거고 다시 이제 또 회원 가입해볼까? 혹은 여기서 구매를 해볼까? 같은 것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회원 가입 같은 경우에는 단계 자체도 복잡한데다가 이 단계가 두세 단계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개별 단계에서 이메일과 비밀번호만 입력해서 되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아예 이렇게 휴대폰 인증 가입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메일 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 쪽에서 하기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특히 이제 구매가 연결되는 케이스는 휴대폰 인증이 꼭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메일 자체의 경우에는 단순 인증 메일 정도를 보내서 클릭을 하면 이제 활성화가 되게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휴대폰 인증의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개별 공인인증 개념으로 문자 보내서 이제 구매자하고 구매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이 부분을 연결을 해주려고 이 부분은 별도로 필요한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 이제 앱 설치 자체도 어려운 데다 앱 설치 이후에 다시 회원 가입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큰 허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원 가입조차도 단계를 나눠서 일단 간단하게 가입을 시키고 인증 회원을 나눠가지고 인증 회원을 다시 또 가입시키고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아이템이나 자기 자산이나 별도 아이템 연결을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 다음에 시키는 이런 단계별 회원 가입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면 이제 그걸 조금 넘어서서 특히나 이제 회원 가입 자체를 안 시키고 아까 전처럼 이렇게 비회원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비스를 써보시다 보면 이렇게 제작한 사람들은 어떤 구조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다 압니다. 우린 다 알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처음 쓰는 사람, 처음 쓰는 사용자는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어디 페이지에 어떤 걸 눌러야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어디까지 접근이 가능한지 같은 것들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보니 이제 이 부분을 사용자 관점으로 좀 더 편리하게 해주려고 비회원으로 다 풀어버리고 일단 들어갈 수는 있게 하는데 각각의 정보가 이제 회원 가입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라는 식으로 막아버리거나 혹은 데모 페이지를 보여주거나 하는 식으로 막아두는 케이스들이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개발 쪽이랑 이야기가 좀 되게 되는데 개발자들은 일단 예외 처리를 또 해야 되는 케이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일반 회원이면 들어와서 정보가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다른 상태 값이 맞으면 이 부분을 보여주고 아니면 없고 이렇게 좀 단순하게 할 수 있는데 비회원이라는 상태, 심지어 단계별 회원이라는 상태가 1, 2, 3, 4단계가 있다고 볼게요. 각각의 페이지마다 체크해야 될 게 5가지가 늘어난 겁니다. 비회원, 비회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고 QA를 할 부분도 많아지고 이건 기획도 힘들어요. 통합 테스트할 때 이 상태 값 변경에 따른 모든 케이스를 싹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테스트하는 부분도 그렇고 서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사용자한테 편리하기 때문에 마케팅과 기획자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 로그인으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실제로 필요한 정보들 꼭 로그인을 시켜야 되는 것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비회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일단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꼭 앱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단계별 회원의 가입을 꼭 시켜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렇게 윤선생 케이스처럼 별도로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직접적인 이런 정보 제공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래서 웹 쪽을 더 정보 제공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회원 가입을 시킨다던가 하는 식으로 어떤 방식을 회원 가입을 시킬 거고 어떤 부분에서 로그인을 시킬 거고 어떤 식으로 사용자한테 실제 구매와 정보 파악을 구분을 시킬 것인지를 기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됐을 때 이렇게 별도로 세부적인 화면들이 나왔을 때 그게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비회원과 로그인 기념이 그때서야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사용자를 어떻게 유치할 거고 누가 어디서 정보를 보게 될 거고 실제 보면 어디서 일어나갈 거고 이 전략을 짤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 단계를 기획자가 개발자들한테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 필요성을 필요化할 수 있는가가 사실상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당연히 개발자 말고 윗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로그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로그인이 언제나 필요한 번호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전략을 짜기에 따라서는 앱이 아니라 웹에서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뤄지게도 할 수 있고 또한 앱을 만들었을 때 단계별로 로그인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지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오늘은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